안녕하세요 6월 모의평가 4부 해설 강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4부에서는 32번부터 37번까지 이어지는 문항들을 같이 풀어올 텐데요 그 전에 이제 간략하게 이 파트에 대해서 좀 총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했던 게 빈칸 추론이 어떻게 출제되는가 하는 부분이었을 텐데 31번 3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EBS 연계교재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사용을 한 직접 연계 문항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친구들은 느꼈겠지만 31번 지문 같은 경우에 나온다 말씀드렸고 짚어드린 부분까지 정확히 일치하게 빈칸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32번 같은 경우에도 이 지문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별표까지 다시 쳐서 자료도 드렸는데 이 문항이 그대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물론 열심히 공부했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랑하는 의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적중이 잘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 공부하시기 쉬워요 어 그러면 찍어주는 것만 외우듯이 공부하면 되겠다 절대로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의 암기라고 하는 건요 내용을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저절로 기억에 남더라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간도 절약하고 정답도 빨리 찾았다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를 암기로 공부하시게 되면요 여러분 직접 연계되지 않은 그 많은 문항들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똑똑하게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문항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를 충분히 하고 오셔야지 어렵지 않게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직접 연계됐다라고 이야기 드린 32번부터 같이 볼 거고요 3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영어 독해 연습 교재에서 연결사 문제로 나왔던 것이 이렇게 빈칸 문제로 바뀌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practice 실제로는요 Their work and theoretical conclusions 그들의 어떤 연구 그리고 이론적인 결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partly developed 이게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발달이 되었는데 빈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뭡니까 이들이 한 연구가 과연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겠죠 사실 빈칸 문제 자체에는 그렇게 큰 힌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부터 이제 정리하면서 쭉 가닥을 잡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through recent decad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몇십 년 동안 쭉이요 academic archaeologist we archaeologist라고 하면 이제 고고학자가 되는 거니까 이 어떤 학계의 고고학자들이 have been urged urged라고 하는 건 초코하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구를 쭉 받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뭐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냐면 to conduct their research and excavation excavation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파내는 거 발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와 발굴을 수행을 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뭐에 따라서 그렇게 하래요 according to hypothesis testing procedures니까 hypothesis는 가설이잖아요 가설 검증 절차에 따라서 연구를 해 발굴을 해 이런 요구를 받았대요 어 쌤 그러면요 지금 첫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가설 검증 절차고요 그렇네 이제 고고학도 이 가설 검증 절차에 따라라 라고 하는 요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까지 캐치하셨으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조금만 더 가 볼게요 it has been argued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장이 되어 왔답니다 뭐라고 했는지 뒤를 좀 봅시다 we should construct our general theories 우리가 어떤 일반 이론을 construct니까 구축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두 번째 동사입니다 deduce testable propos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deduce라고 하는 게 이제 추론하다라고 하단에 주어졌고요 proposition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명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명제를 추론을 해내고 그 다음에 또 동사 나왔어요 prove or disprove 이게 맞다고 입증을 하거나 아니면 disprove는 반대니까 틀렸다고 반박을 하거나 이것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against라고 하는 건 어디에 이렇게 빗대어서 대조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뭐랑 대조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the sample data 그 어떤 표본 데이터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 두 번째 문장이 하는 역할은 뭐 같아요 앞에 그냥 떨렁 가설 검증 절차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그 가설 검증 절차가 뭔지 좀 우리가 의아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야 가설 검증 절차라는 건 이런 거야라고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가설 검증 절차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래요 먼저 이론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어떤 명제를 갖다가 추론을 해내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데이터에 비추어서 아 이건 맞다 내가 세웠던 이론이 아 내가 세웠던 이론이 데이터랑 비교해 보니까 틀렸구나 데이터에 이렇게 맞춰보는 요 순서 요게 바로 이제 가설 검증 절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인 팩트 근데 사실은요 디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이게 적용이잖아요. 이런 과학적 방법에 적용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방법은 뭐겠어요. 그치 가설 검증 절차요. 이거를 적용하는 것이 오픈 런 인 투 디피컬티스 우리 런 인 투 디피컬티스니까 어려움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 쌤 가설 검증 절차대로 하는 게 그거 쉽지 않아 어려워 그 얘기하는 겁니까 그치 그럼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게 뭐가 어렵지 무슨 점이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헤브 텐덴스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경향인가 이렇게 볼게요. 투 리 투 어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상치 못한 질문 문제 쟁점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고고학자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렇게 지금 뒤에서 수식이에요. 그렇죠. 이 가설 검증 절차를 따른다고 주장을 하는 이. 우리 고고학자들이요. found themselves ing 이건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좀 익숙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find 뒤에 oneself를 쓰고 이렇게 ing를 쓰면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스스로도 모르게 어느새 having to create a fiction. fiction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한대요. 우리도 뭐 친구가 거짓말 같은 얘기하면 소설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가공의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설 검증 절차대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사실은 허구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자신들은 가설 검증 절차를 따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데요. 아까 읽었던 문장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요 빈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뭡니까. 가설 검증 절차를 따르지 못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요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가설 검증 절차를 따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론 먼저 세우고 데이터에 맞춰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오 쌤 저는요. 추론 능력이 약한가 봐요. 앞에서부터 읽고 그걸 잘 못 캐치했습니다. 괜찮아요. 뒤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인 아더 워드 즉 다시 말해서. 빈칸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 똑같은 의미가 뒤에 표현만 좀 바꿔서 한번 더 나올 거예요. 빈칸에 대한 완전 직접적인 증거죠. They already knew 그들은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어요. 뭐 할 때. When they decided upon an interpretation 어떤 하나의 해설 해석 이거를 갖다 자기들이 결정을 내렸을 적에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다고요. 잠깐만 이거 가설 검증조차 아니죠.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론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맞춰봐야 되는데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더래요. 거꾸로 한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의 연구는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다. 데이터에서부터 나온 거다. 이론이 먼저가 아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택지로 한번 가봅시다. 이론 먼저 세우고 데이터를 맞춰봐야 되는데 데이터 먼저 봤구나. 1번은 어떻습니까. from the data. 데이터에서부터 나와요. which they had discovered. 자기가 발견한 데이터에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요 순서가 아니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어 1번 괜찮네요. 자 2번 볼게요. from comparisons of data in other fields. 다른 어떤 분야에 있는 데이터와 비교해본. 다른 분야의 데이터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땡. 3번 볼게요. explore more sites. 더 많은 어떤 부지들 현장들을 갖다가 이렇게 탐구를 하고 탐사를 한대요.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없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by supposing possible theoretical framework. 어떤 가능한 이론적인 기틀. 이거를 갖다가 제시한대요. 이론적인 기틀을 먼저 제시하는 거는 이거는 맞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소설을 쓰고 있다. 맞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얘기는 사실 정답과 반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by observing the hypothesis testing procedures. 이 가설 검증 과정 자체를 관찰한다. 가설 검증 과정을 관찰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론에서 데이터로 가야 되는데 데이터에서 이론으로 거꾸로 하고 있구나. 이 이야기였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셨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연계 지문이라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풀어봤다면 상당히 어려웠을 지문입니다. 그죠?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주장한 대로 하지 않고 거꾸로 했어요. 자 하지만 인 아이엔지 뭐뭐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presenting their work. 자기들의 어떤 그 연구를 갖다가 제시를 할 때에는요. they rewrote the script. 그 대본을 다시 쓰는 거예요. 이거 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소설을 쓰는 거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이죠. 자 그러면서 분사 구문으로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냐면 placing the theory first 이론을 먼저 갖다 놔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분사 구문이요. claiming to have tested it. 나 이거 검증해 봤어요. 어디에 비추어서 against data 저 그 데이터에 대조해서 그거 검증해 봤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맞는 방법이죠. 이론 먼저 데이터 거기에 비춰 검증.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스크립트를 쓰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후에 뒤에 구현 설명 마저 읽어봅시다. 요렇게 수식이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기들이 발견했는데 이 데이터에 맞춰 검증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마찬가지 절차예요. 이런 experiment on the laboratory conditions. 어떤 실험실 상황 하에서의 실험과 마찬가지이죠. 이건지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치. 과학적인 방법. 가설 검증 절차. 이게 맞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안 했으면서 요런 척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우리 답은 1번 같이 확인했고요. 이제 33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33번은 비연계 문항인데다가 3점짜리 빈칸이고 상당히 난이도도 있었고 쉽지 않지만. 하지만 진짜 반복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뭐 거의 10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여러분이 한 2, 3개만 제대로 이해했더라도 답은 찾으실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accelerates라고 하는 건 막 가속화시키는 거잖아요. 자 뭐를 갖다 가속화시키냐면 dematerialization. 이게 이제 비물질화죠. 뭐 우리 이 표현 모른다고 해도 material이 어떤 물질이고 뒤가 붙으면 반냄말이 되는 거니까 비물질화 이런 거구나. 비물질화를 가속화시킨대요. 어떻게 하냐면 바이 아이엔지 방법이에요. 헤이스닝 더 마이그레이션이니까 이동 이주 이거를 막 재촉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의 이동이에요? 제품에서 서비스로의 이동. 그러면 뭐 그래요? dematerialization이 뭔지 몰랐어요? 그렇다 쳐도 뭐는 이해하셨어요? 아 쌤 이게 막 디지털 기술 얘기가 나오고요. 그치? 그 다음에 제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했다. 제가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제품에서요. 서비스로 이동을 했답니다. the liquid nature. liquid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는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액체는 이리저리 흘러가죠. 고정된 게 아니고 유동적이다 이겁니다. 유동적인 성질입니다. 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유동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they don't have to be bound to materials. 그것들이 be bound to는 어디에 딱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물질을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래요. 쌤 그러면 계속 지금 뭔가 제품 물질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서비스 쪽으로 간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고정도 값만 잡으셨어도 충분합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but 하지만 dematerialization 이런 비물질화라고 하는 것은 it's not just not only 같은 거니까. 그냥 단지 뭐에 대한 게 아니에요. 디지털 제품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뭔가 디지털 제품을 넘어서서도 제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화되고 서비스화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봅시다. the reason 한 다음에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even solid physical goods. 원래 solid라고 하는 게 딱 견고한 거니까 이렇게 뭔가 직접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제품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어떤 진짜 물리적인 그런 제품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can deliver 더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전달할 수 있습니까? more benefits 보다 더 많은 이익 혜택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자 뭐하면서요? while inhabiting less material. 원래 inhabiting라고 하는 게 어디에 살고 거주하는 거니까 더 적은 물질에 거주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물질적인 성격은 점점 더 줄어드는데 그런데 더 많은 이익을 우리한테 전달한대요. 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자 그 이유가 뭐냐면 their heavy atoms 그들의 그 무거운 원자라고 하는 것이 are substituted. substitute이 대체하는 거 교체하는 거잖아요. 뭐에 의해서 대체가 되는 겁니까? weightless 무게가 없는 bit로 맡긴대요. bit가 뭐예요? 우리 그 컴퓨터에 있어서 어떤 정보의 최소 단위 이걸 bit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런 걸로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 쌤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도 앞에 맥락을 봤을 때야 제품 물질이 아니라 뭔가 비물질 서비스 쪽으로 간다라는 뉘앙스는 잡으셨을 거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딨어요. heavy atoms는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그치 이 물질적인 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weightless bits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비물질적인 거 서비스적인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장에서 완벽주의가 아니라 답 찾는 만큼만 필요한 답 찾는 데 필요한 만큼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구나.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 이제 억지로 이해했습니다. 자 뒤에 조금만 더 가봅시다. the tangible. tangible. tangible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형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형의 것이 is replaced 대체가 되는 거예요. 뭘로요? intangibles. 무형의 것으로요. 이게 물질, 제품. 이게 다 유형의 것이죠. 그다음에 서비스, 비물질화. 이거는 형태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무형이잖아요. 그래서 유형에서 무형으로 변한다. 계속 그 얘기예요. 혹시 intangible이 뭔지 몰랐어요. 단어를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할까 봐 필자가 친절하게 예까지 드러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intangibles라고 하는 건 뭐래요? 더 나은 디자인, 혁신적인 과정, 스마트 칩, 온라인의 연결.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intangibles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that 이러한 어떤 무형의 것들이 do the work, 일을 해내는데요. that more aluminum atoms used to d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수식이 되는 거겠죠. 보다 더 많은 알루미늄의 원자들이 우리 used to라고 하면 예전에 뭐뭐 했었다 이거잖아요. 예전에 더 많은 알루미늄 원자들이 했던 그 일을 얘가 해낸다는 거예요. 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몰라도 어차피 앞에 얘기랑 똑같은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알루미늄 원자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건 뭔가요? 이거는 뭔가 실제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유형의 것. 근데 여기 이 무형의 것들이 이제 이 유형의 것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물질이 이제 물질이 하던 일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구나. 소프트 things 그래서 여기 뭐 부드러운 것들 이게 아니고 뭐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소프트 things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산물들 이런 거 우리 이렇게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능과 같은 이런 무형의 것들이요. 이것들이 are thus embedded. 인베드라고 하면 이 배드가 원래 단층, 층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인베드는 이렇게 끼워 넣는 거거든요. 이 무형의 것들이 이제 끼워 넣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into hard things. 그럼 여기서의 hard things는 뭐겠어요? 형태가 있는 유형의 것들. 그래서 무형의 것이 유형의 것에 이제 스며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것이 make hard things behave more like 소프트웨어. 목적어를 보호하게 만들어요. 이런 구조죠. 그 유형의 물질들을 갖다가요. 어떻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소프트웨어처럼 보다 더 무형의 것처럼 그렇게 작용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지겨울 정도로 계속 같은 이야기하죠. 이제 물질적인 것들은 점점 더 줄어가고 비물질적인 것들이 그걸 대체하고 있어. 계속 같은 이야기. 그럼 여기서도 무슨 얘기밖에 나올 게 없어요. material goods infused with bitch 이렇게 돼서 지금 요렇게 수식하는 구조고요. 이제 우리 infused라고 하는 게 안에다가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bitch가 불어넣어진 그러한 어떤 물질 물질들. 다시 말해서 무형의 것이 스며들어가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요. increasingly act 이제 점점 더 뭐처럼 작용을 하겠어요. 쌤. 이게 유형의 물질이 무형의 서비스, 무형의 것처럼 작용한다. 이거니까 여기는 무조건 무형.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네. 그럼 선택지 가보세요. 자, 볼게요. They were intangible services. 무형의 서비스처럼. 우리가 아까 딱 찾던 키워드가 있는 거잖아요. 1번 괜찮아요. 2번 볼게요. they replaced all digital goods. 그것들이 모든 디지털 제품을 갖다가 대체합니다. 디지털 제품이 아니고 무형의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3번이요. hardware could survive 소프트웨어. 서바이라 서바이브라고 하는 거 뭔가를 이겨내고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이기고 살아남어. 하드웨어가 더 세다 이겁니까. 아니죠. 이제 얘는 점점 더 비중이 줄어가고 얘가 늘어간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4번 볼게요. 이 디지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we're not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가 않다고요. 뭔 얘기예요. 서비스가 점점 세진다라는 이야기였잖아요. 자, 그다음에 5번이요. 소프트웨어 conflicted with hardware.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하드웨어와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물질적인 것이 비무형의 것으로 대체가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구나 이렇게 가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하도 반복이 심해서 답은 찾았는데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겁니다. 제가 고거는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읽은 김에 마저 봅시다. nouns morph to verbs. morph라고 하는 게 변화하다라는 거니까 명사가요. 동사로 변해요. 오 쌤 이거 뜬금없이 무슨 얘기입니까. 뭔지 몰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사가 나타내는 건 뭐예요. 이건 뭔가 하드웨어적인 걸 가리키는 거예요. 물질적인 걸 가리키는 겁니다. 동사는 뭐예요. 동사는 이렇게 손으로 잡히지 않는 무형의 것. 이거를 동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드웨어가 마치 뭐처럼 행동을 한다고요. 소프트웨어처럼 행동을 한다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소프트웨어가 it's everything. 모든 걸 다 잡아먹고 있다.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원문에서 필자는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 강철로 만들어진 그렇죠. 이 material 이건 정말 유형의 물질인 거잖아요. 근데 미래의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래의 자동차는 이게 무인으로 운전이 되고 그 안에 온갖 뭔가 지금에 마치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요. 미래의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rolling computer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냥 굴러가는 컴퓨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유형의 특징보다는 무형의 소프트웨어에 가까운 특징을 갖게 되는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이렇게 이제 계속 같은 주제를 반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통해 느끼셔야 될 거 내가 이 지문의 내용을 뼛속 깊이 백 프로 이해하지 못해도 답은 찾을 수 있다. 그다음에 삼십사 번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역시 비연계 삼점 문항이었고요. 삼십삼번보다 삼십사 번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that all golden rules 우리 이제 golden rule이라고 하는 게 황금율.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어떤 원칙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황금율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two kinds emerged over time. 오버 타임이니까 오랜 시간에 걸치면서 이제 두 종류가 나타나게 된대요. 어 쌤 그럼 뭔지 잘 모르지만 이 글은 뭐 golden rule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두 종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대조를 이루는 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죠. 가봅시다. the negative version. 먼저 부정적인 버전이라고 하는 건요. instruction, instructs, restraint. 우리 restraint라고 하는 건 어떤 제약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버전은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한, 제약 이런 걸 가르쳐준대요. 아까 황금율이 이렇게 해야 되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 첫 번째 버전은요. 부정적인 버전. 부정적인 버전은 뭐에 대한 거라고요? 제약, 제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버전도 있어요. 이거는 encourage 있으니까 뭔가를 권장하는 겁니다. intervention이라고 하는 건 중재, 조정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거 이런 거를 갖다 권장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긍정적인 버전이고요. 얘는 뭔가 조정, 개입 이런 거를 갖다가 권장을 한답니다. 아직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더 가볼게요. one sets of baseline. 그러니까 하나는 일종의 baseline이 어떤 기본선이잖아요. 이거를 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기본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at least 최소한 not causing harm 해를 끼치면 안 돼. 그럼 이거는 부정적인 버전일까요? 긍정적인 버전일까요? 그치 야 너 이건 하면 안 돼. 최소한 해는 끼치지 말자 살면서. 이거잖아요. 부정적인 버전이네. 자, 그다음에 the other. 그럼 나머지 하나는 긍정적인 버전이겠죠. 이거는 point toward. 뭐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냐면 aspirational을 몰랐더라도 상관없어요. idealized랑 같은 맥락이었겠지. idealized라고 하는 건 우리 이상화된 이런 뜻이잖아요. 이상적으로 우리가 향해 가야 할. 그리고 beneficent라고 하는 거는 뭔가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정말 선행을 베푸는 행동. 이런 걸 갖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쌤 그러면. 해는 끼치지 말자.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버전이고요. 야 우리 뭔가 좀 더 이상적인 행동을 많이 해보자. 선행을 많이 베풀어보자. 이건 이제 긍정적인 버전이라는 거네요. 그치. 이제 요 정도 반복됐으면 여러분이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while examples of these rules are bound. 어바운드라고 하는 게 이제 풍부한 거니깐요. 이런 어떤 규칙들 황금률들의 예라고 하는 것은 정말 풍부해요. 사실 이 컴마컴마 이걸 읽을 필요 없어요. too many to list exhaustively. exhaustively라고 하는 건 이제 정말 남김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많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너무 이걸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은데 let these versions suffice for our purpose h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목적어 보호니까 목적어가 보호하게 합시다. 너무 이해가 많은데 제가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버전 정도가 suffice for라고 하는 게 이제 충분하다. 이거니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엔 충분할 거예요. 이 정도만 이야기해드려도 여러분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 우리 이미 좀 감 잡았는데 더 쉽게 소개를 해줄 건가 봐요. what is hateful to you? 여러분에게 싫은 것. 이것은요. do not do to another.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세요. 그럼 이건 부정적 버전입니까? 긍정적 버전입니까? 야, 네가 싫으면 남한테도 하지 마. 하지만 해. 아, 이거구나.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love another. 다른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처럼. 이건 뭡니까? 이상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자. 이거는 긍정적인 버전인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insist on. 우리한테 막 이렇게 주장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를? caring for others. 타인에 대한 어떤 caring for니까. 그쵸?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whether 사실은 이거 엄청 어려웠거든요. 이 부분. 근데 안 읽어도 상관없죠. 왜? whether a or b. a든 b든 상관없이. 상관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안 읽어도 괜찮은 부분이었는데 지금 공부할 땐 완벽하게 하자 그랬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through act of omission 어떤 생략의 행동을 통해서건 뭐 예를 들자면 남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는다와 같이. 그 이게 act of omission을 앞의 말로 바꾸자는 뭐예요. 이거 이거 부정적인 거예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끼치지 않음으로서건 아니면 act of commission 커미션이라고 하는 건 뭔가 범하고 하는 거거든요. 하는 행동을 통해서건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지 긍정적인. 긍정적인 버전을 통해서건 부정적인 버전을 통해서건 하여간 앞에 두 가지 말이 하는 얘기는 다 뭐였어요. 그치 너의 이웃에게 남에게 잘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너 싫은 건 남한테도 하지 마 이거나 니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도 사랑해라는 거나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잘해라 이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약간 뿌듯했을걸요. 뭐야 이거 삼존 빈칸인데 여기까지 나 제법 이해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비극이 시작되죠. 어디서 여기. yet 하지만. 그러면 글의 방향이 여기서 확 뒤집어진다는 거고요. 그럼 빈칸이 여기에 뚫려 있으니까 사실 빈칸에 대한 단서는 앞에서는 찾을 수 없고 뒤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극이지. 근데 이 뒤에 두 문장이 엄청 어려웠거든요. 일단 한번 가봅시다. why these golden rules 자 뭐 와일이니까 뭐 뭐이긴 하지만 정도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어가 보호하게 권장을 하고 있긴 하죠. 다른 사람에게 careful 관심을 갖고 보살피고 할 것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요 안에도 단서가 있어요. 남에게 잘해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럼 남이랑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나 자신. 그래서 선택지에는 분명히 요 안에 뭐 나 자신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적극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고 못했으면 이제 뒤에서 근거를 잡아봅시다. the purposeful displacement. displacement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먼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of concern이니까 우리의 어떤 관심, 고려 이런 것을. 어디에서부터요? away from the ego. ego가 우리의 자아잖아요. 나 자신. 우리 자신 자아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멀리 이동을 시키고 있긴 하죠. nonetheless 그럼에도 이것이요. remains partly self-referential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어떤 상태로 남아 있다고요? self-referential 이게 뭐 자기 중거적인 자기 참고적인 이렇게 번역하시면 아무 의미 없고 의미 없고 우리 reference라는 말은 알잖아요. 그거 뭐예요? 참고 언급. 그럼 잠깐만 나 자신을 참고한다. 그러면 쌤 이게 결국 남에게 관심을 가져라고 하는 게 자아로부터 멀어져서 남에게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지만 never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여전히 자기 참고적이다. 나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요거 아닙니까? 아까도 자신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도 이해 못 했을 수 있어. 근데 그냥 읽고 나서 이거 읽고 나서 뭐 한 단어는 머리에 남던가요? self란 단어는 머리에 남았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하나 더 읽어봅시다. 자, 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버전 두 개 다 invoke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아를 언급하고 있죠. 어? 또 나왔네? 자기, 자아. 이거라는 말도 또 나왔잖아요. 자신, 자아, 자기. 어? 뭔가 이제 감이 잡히는 것 같죠? 조금만 더 가봅시다. as the fundamental measure. 자, 얘가 자아고 얘가 자기죠. 그죠? 자아를 뭐로서 언급을 하고 있냐면 어떤 아주 근본이 되는 measure. 우리의 척도로. 이 측정하는 도구, 척도로 이거를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뒤에 꾸며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했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against which behaviors are to be evaluated. 자, 여기서 이 which는 이 measure를 가리키는 걸 테니까 이 fundamental measure를 가리키는 걸 테니까요. 사실 이 척도에 비추어서 행동이라고 하는 게 평가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그 자아를 그 척도로 언급을 한다고요. 이따 제가 다시 해석을 해드릴 건데 몰라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뭔가 자기, 자신, 자아 이런 말이 등장했어 라는 것만 잡으셨다면 그러면 선택지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do not lead the self.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자기 자신이요. to act on concern for others. 타인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배려에 따라서 행동하게끔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 act on이라고 하는 게 어디 어디에 따라서 행동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타인에 대한 배려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냥 막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부정적인 버전이던 긍정적인 버전이던 남은 생각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행동해라는 거는 하나도 없었죠. 그럼 얘는 아닌데. 2번 볼게요. reveal inner contradiction. contradiction이라고 하는 게 모순이잖아요. 내적인 모순을 드러낸대요. 뭐와 뭐 사이에 이 두 버전 사이에 긍정적 버전과 부정적 버전이 뭔가 충돌을 일으키는 내용이 없었죠. 3번이요. serve to fail to serve as a guide. 어떤 하나의 가이드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대요. 언제. when faced with a moral dilemma. 도덕적인 딜레마에 마주했을 때. 도덕적 딜레마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이게 뭐 안내로써 그 지침으로써 작용을 못한다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do not require abandoning self concern altogether. 자기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고려 이거를 abandoning은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갖다 버리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전히 나에 대한 것이다. 여전히 자아는 남아 있다. 자아가 어떤 척도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지금 자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게 4번 선택지 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5번 볼게요. hardly consider니까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를 고려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있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거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의 내용을 설사 한 20%만 이해하셨더라도 뭔가 self나 이거 같은 게 핵심어인 것 같은데 근데 핵심어가 들어가는 게 얘 밖에 없구나. 답은 4번. 이렇게라도 푸셨으면 잘한 겁니다. 자 제가 이제요 다시 돌아가서 무슨 말인지 딱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화내지 말고 저렇게 끝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 화내려고 그랬죠. 화내지 말고 진정하시고 다시 설명하고 해석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그랬잖아요. 나한테 해서 싫은 건 남한테도 하지마. 그러면 결국 이제 남한테 이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남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나한테 싫은 거 그럼 결국은 나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해라고 했을 때 타인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걸 남한테 어떻게 잘해야 되지 생각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나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self-referential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invoke the ego 자아를 갖다 언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정말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죠.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어떤 배려 관심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 자아로부터 타인에게로 이동을 시켰잖아요. 앞에 얘기가 다 남에 대한 거였으니까 사실 주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여전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self-referential 그게 나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나에 대한 얘기도 그 문장 속에 쏙쏙 들어가 있었잖아요. 자 아직도 못 알아들었니 한 문장 더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버전 긍정적인 버전 두 개 다 사실은 자아라고 하는 걸 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척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척도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자아라는 척도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행동이 뭐 평가될 수 있는 그 척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이렇게 할까 말까 했을 때 그 척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 난 이렇게 했을 때 좋았나? 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나? 이게 척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핵심어를 잡아서 그래서 선택지 4번을 고를 수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막 백 프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난도일 경우에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답은 보이는구나.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의 어떤 매력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도 보셨을 거고요. 어려운 거 나왔다고 겁먹으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무관한 문장 찾기로 넘어갈 거고요. 이제 한숨 돌렸어. 얘는 뭐예요? 얘는 수능 특강의 어휘 문제로 나왔던 직접 연계 문제였고요.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너무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거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푸십시오라고 해서 출제진이 요의를 이렇게 배치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웬 더기스 트레인 자 개가 훈련을 받았답니다. 근데 뭐하게 훈련을 받았냐면 투 디텍트니까 탐재되는 거잖아요. 약물이며 익스플로우시브는 그 폭발물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라밴드는 밀수품이죠. 다른 것들을 갖다가 탐지 내게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럴 적에 더 트레이너 이 훈련을 시키는 사람은요. 도즈 나츄리 티치 더 덕 사실 개한테 이걸 가르치는 건 아니래요. 뭘 하우 투 스멜 냄새 맡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 아니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에요? 그치 뭔가 냄새를 탐지하는. 탐지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얘한테 냄새 맡는 법을 가르치진 않는데요. 더 더그 레디 네오스 사실 개는 이미 알고 있죠. 하우 투 디스크리미네이트 디스크리미네잇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별하는 거니까 센트는 냄새잖아요. 다른 냄새랑 한 가지 냄새를 구별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오 걔가 코가 후각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이건 얘가 알죠. 자 레더 오히려 그럼 이건 앞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냄새 맡고 냄새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더 더그 스트레인 이 개는 훈련을 받는데요. 투 비컴 이모셔널리 아라우스 원래 아라우스라고 하는 게 뭔가 막 이렇게 상승시키고 고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고조를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그 정서적으로 막. 자극을 받게끔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바이 원 스멜 어떤 한 냄새에 대해서요. 쌩 그러면 냄새 탐지견을 갖다가 훈련시킬 때의 방법은요. 어떤 한 가지 냄새에 대해서. 얘가 정서적으로 막 자극을 받게끔 고렇게 만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따른 이야기하는 즉 냄새 맡는 탐지견 훈련 이야기이고 특히 얘가 그 냄새에 대해서 뭔가 정서적으로 자극을 느끼게끔 만든다. 요기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이제 무관한 문장인 겁니다. 그죠. 인 더 스텝 바이 스텝 트레이닝 프로세스. 이게 단계를 밟아가는 훈련 과정에 있어서요. 또 트레이너 아타치스. 아타치스가 이렇게 딱 부착을 시키는 거니까. 이런 어떤 이모셔널 차지. 이게 정서적인 자극이죠. 차지가 쫙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자극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딱 부착을 시키냐면. 투어 파티큘러 센트. 어떤 특정한 냄새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어떤 냄새랑 정서적 자극을 갖다가 결합을 시킨다. 그럼 일 번 문장은 이게 지금 일치하는 얘기니까 이거는 관계가 깊은 문장입니다. 자 뒤에 이제 소우 댄 나오는 거 마저 보겠습니다. 소우 댄 더욱 이즈 드론 투 잇. 그러면 왜 그렇게 어떤 정서적인 자극을 거기에 부여하려고 하느냐. 이때 소우 댄스는 뭐 뭐 하기 위해서 정도를 해석하시면 더 자연스럽겠죠. 이 개가 이즈 드론이니까 끌리게 하려고 그 냄새에 끌리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above all others. above는 다른 거에 비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냄새보다도 그 냄새에 끌리게끔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 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정서적 자극을 부여해서 그 냄새에 끌리게 만든다. 이거네요. 그렇네.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개가 훈련을 받는데 to search out the desired item on cue. Q가 딱히 단서 신호고요. desired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desire 바라는 거니까. 그 정말 지금 바라는 품목이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search out 끝까지 찾아내게끔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요. 그럼 얘가 어떤 냄새에 끌려 뭐 예를 들면 마약 냄새를 맡으면 킁킁 걔가 여기에 정서적인 자극을 느껴서 끌리게끔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걸 끝까지 추적을 해야지. 그래야 얘가 탐지견으로서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소우 댄스는 우리 컵 맛 집고 소우 댄 그래서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자가요. can control or release the behavior. 그 행동을 갖다가 이 원하는 그 어떤 아이템 품목을 갖다가 끝까지 찾아내는 이 행동을 갖다가 조절하거나 혹은 풀어주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훈련 과정을 우리한테 쭉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2번 문장도 관련이 깊은 문장입니다. 자 3번 계속 갑시다. this emotional arouser. 그래서 이런 어떤 정서적인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is also why.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유인데? playing tug with a dog. 이 tug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이렇게 줄다리게 당기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건 둘둘둘둘둘 마른 거 같은 걸 이렇게 개 입 딱 물리한 다음에 막 이렇게 주인이랑 당기면서 노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제 이게 playing tug인데요. 개랑 요 놀이를 하는 것이 is a more powerful emotional reward 보다 더 강력한 정서적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in a training regime. 리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제 관리 체계니까 이 훈련 체계에 있어서 이게 더 강력한 보상이래요. 사실 여러분 시험장에서요. 비교 대상은 안 읽으셔도 돼요. 야 뭐 형보단 네가 더 착하지. 이게 네가 착한 게 중요한 거지 형보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안 읽으셔도 무관합니다. 일단 볼게요. 걔에게 그냥 a food treat이니까 먹을 걸 상으로 주는 이런 것보다는요. 이렇게 playing talk 이 당기기 놀이를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정서적 어떤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강력하지 먹을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이유가 뭐냐면요. 훈련하는 사람이 invest more emotion invest가 막 투자하는 거고 쏟아붓는 겁니다. 자기의 더 많은 감정 정서를 갖다가 into a game of talk 그 당기기 놀이에 쏟아붓기 때문이죠. 주인도 아무래도 막 이런 놀이를 하려면 그냥 먹을 거 툭 던져주는 것보다는 정서적인 어떤 투입이 더.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서적인 자극이 이 훈련 과정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이 개랑 훈련할 때 이 당기기 놀이가 더 큰 보상이 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죠. 삼 번 문장 역시 관련이 깊고요. 자 사 번을 보겠습니다. as long as는 이제 뭐 뭐 하는 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하는 사람이 gives the dog 이 개에게요. food reward regularly 계속 정기적으로 이 음식 보상을 주는 한. 잠깐만 벌써 이상해요. 우리 이 비교 대상은 하나도 중요한 이야기 아니라 그랬는데 갑자기 얘는 그 중요하지도 않은 음식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계속 주는 한 개는요. can understand its good behavior.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얘가 뭐라고 생각한대요. 좋은 행동은 results in rewards 보상을 낳는구나. 지금 먹이를 줘서 좋은 행동하니까 먹을 게 생기는구나. 이걸 가르친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냄새랑 정서적 자극을 결합하는 거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사 번 문장에 무관한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럼 오 번 문장에서 다시 당기기 이야기 이야기 당기기 놀이 이야기로 넘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rom a dog's point of view. 그러니까 개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the tug toy 그 당기는 놀이의 장난감 있잖아요. 이게 is compelling compelling이라고 하는 게 아주 흥미진진한 거예요. 이게 얘한테는 훨씬 더 흥미진진하다는 거죠.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 훈련하는 사람이 is upset by the toy 그 장난감에 의해서 upset한 것 같으니까. 뭐 이 upset을 해설지에서는 낙담한이라고도 표현을 했던데 이게 어쨌든 뭐라고 해석을 하던 간에 뭐 이 뭐예요. 감정 정서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 훈련을 시키는 사람도 더 정서적으로 많이 뭔가 여기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그래서 걔도 거기에 대해서 더 정서적인 자극을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구나. 여러분이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지문 설명드리면서 막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배에서 내리는데 먹을 거 가지고 가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못 듣고 그냥 가방에 막 삶은 달걀이랑 촌스럽게 이런 거 잔뜩 싸서 가다가 이 탐지견이 와가지고 제 가방을 막 다 물어뜯어서 제 다 뺏겼거든요. 이런 이야기했던 기억도 아마 나실 거예요. 자 이제 삼십육 번으로 가겠습니다. 글에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순서 문제가 되겠고요. 얘도 직접 연계됐죠. 수능 특강에 어휘 문제로 출제됐었고요. 제가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순서 문제로. 나올 겁니다라고 하면서 적중 예감에 순서 문제 정리해 드렸었는데 역시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순서 문제니까 무작정 읽지 말고 가설을 세우면서 읽어야지.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악보 표기법입니다. 악보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was more than a practical method 그냥 어떤 실용적인 방법 그 이상이에요. 훨씬 더 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뭐 하기 위한 방법 이상이에요. prezorbing on expanding repertoire of music 어떤 음악의 expanding이니까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레파토리를 저장하는 방법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 쌤 그러면 이 글은요 악보 표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렇지. 악보 표기법이라고 하는 게 음악의 레파토리를 단순히 저장하는 것 그거보다 플러스 알파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 자 일 번 볼게요. written notes 자 이렇게 쓰여진 그런 음들 그러니까 악보로 표기를 했다는 얘기겠죠. 이것이 freeze the music freeze가 딱 얼리는 거니까 음악을 고정을 시킨대요. 쌤 이게 저장한다고 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랬으니까 저장 이외에 이런 고정의 역할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사실 a 단락이 요기만 보자면 나쁘지 않아요. 일단 keep 해둡시다. 자 그다음 b 볼게요. 이 change the nature of the artist self 여기서 the art는 음악이겠죠. 음악 그 자체의 어떤 본성을 바꾼대요. 특성을 바꾼답니다. 아까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랬는데 그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게 음악의 성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다. 어 b도 괜찮잖아요. 그럼 b도 keep 할까요 자 c 봅시다. 대부분의 색의 음악은요.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oral 이게 어떤 청각적인 거래요. 청각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들어서 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앞에 악보 표기법이랑은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c는 연결이 안 되겠네. 그럼 쌤 a랑 b 중에 어디로 갈까요. 이럴 땐 슬쩍 뒤를 한번 보시라 그랬습니다. 자 삐단락에 보면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re are downsides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뭔가 못 움직이게 고정시키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a b보다는 b a의 순서가 더 좋겠구나라고 여러분이 감 잡으셨을 거고요. 전 그렇게 감 못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읽고 여러분이 또 순서 다시 한번 조정하실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조정하는 과정이잖아요. 가볼게요. 음악이 갖고 있는 그 성질 자체를 바꿔놨어요. 그게 뭔지 이제 플러스 알파의 내용을 읽어봅시다. to write something down 여기까지가 주어져. 뭔가를 이렇게 쓴다는 거 표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people far away in space and time. 시간 공간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can recreate it 그거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래요. 이건 좋아요 나빠요. 내가 악보를 쓰면 저기 멀리에 살고 있는 친구도요. 그 노래 그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이건 좋은 측면이네. 아셍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알파 첫 번째는요. 이거를 다시 만들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그 악보를 보고 다시 이걸 재현해낼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입니다. 그치 그다음에 이번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에이 단락으로 가서 부정적인 면이 뭔가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록이 된 음 악보로 표기가 된 음들은요. 음악을 갖다 딱 고정시켜 버려요. rather than은 뭐뭇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라면서요. 뭐하는 게 아니라요. allowing it 그 음악이 to develop 그냥 발전하게끔 놔두는 게 아니라요. 어디에 손에서요. in the hands of individuals 개인의 손에서 음악이 막 자유롭게 발전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걸 확 고정시켜 버린대요. 아셈 그 고정시키는 게 여기서는 좋은 의미가 아닌 거군요. 그렇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it discourages. 이것이 discourages니까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improvisation. improvisation이라고 하는 건 이제 즉흥 연주니까 즉흥 연주를 막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막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이제 써 있는 대로만 하게 된 거구나. partly because of notation. 부분적으로는 이 어떤 악보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modern classical performance. 현대의 어떤 그 클래식 음악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lex 뭐가 결여되어 있다고요. the depth of nuance니까 어떤 뉘앙스의 깊이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깊이가 결여된 거 일단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bda가 이어진 게 역시 맞았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런 뉘앙스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요. it's part of old tradition. 어떤 그 청각적인 전통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악보로는 뭐 쏠 민미 파 렐레 이렇게 써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이걸 좀 더 발랄하게 어떤 상황에서는 조금 더 슬픔을 담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냥 딱 써 있는 대로만 하니까 그 어떤 뉘앙스의 깊이가 사라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런 악보 표기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in all history 그 모든 역사에 있어서 음악이라고 하는 게 주로 어땠냐면 carried on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as an old tradition 어떤 청각적인 게 전통으로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악보 표기법이라고 하는 게 인류의 역사와 함께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청각적인 전통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에이 단락에서 씨 단락으로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씨 단락은 무슨 얘기로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치 청각적 전통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still basically oral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청각적인가 청각적인 얘기 잘 이어지고 있구나. including 자 그럼 포함해서 이거 예를 들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청각적인 음악 전통 뭐가 있는지 sophisticated 굉장히 정교한 음악적인 전통. 뭐 예를 들어서 인도라던가 발리라던가 이런 것의 음악적인 전통을 살펴보면 악보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귀로 듣고 하는 청각적인 전통을 여전히 계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most jazz musicians 대부분의 재즈 음악가들은요. 안 읽어도 알겠다. 뭐예요. 청각적인 전통을 사용한다. 그 얘기가 등장하겠죠. can read music 음악을 읽을 줄 알죠. 악보를 읽을 줄 알아요. 하지만 often don't bother bother는 뭐 굳이 귀찮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악보 보지 않고. their art 그들의 예술은 여기서 뭐 재즈 음악이겠죠. it's much involved with 뭐랑 관련이 깊어요. improvisation이니까 그렇지 즉흥 연주랑 관련이 깊다고요. 재즈하면 서로 이렇게 확 딱 선율에 맞춰서 하는 즉흥 연주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이거 청각적인 거죠. 악보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many modern pop musician 그리고 많은 현대의 팝 음악가들. 컴마 컴마 사실 안 읽으셔도 뭐가 나죠. can't read music at all 아예 악보를 못 읽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보시면 사실 얘가 분사 구문이 들어가 있고요. 앞에 명사가 붙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좋은 예가 폴메카튼입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시험장에서는 안 읽으셨어도 대세에 지장이 없었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비에이 씨의 순서 여러분 확인하셨을 거고요. 정답은 이 번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삼십 칠 번 갈 거고요. 얘는 비 연계된 문제였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너무 힘들게 풀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거 한번 볼게요. 뭐 사람 이름이 등장하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인가 보다. 그다음에 among others니까 다른 것들 중에서도 굳이 이 사람을 언급한 겁니다. 그럼 특히나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특히나 이 사람이 noted that 다음과 같이 이제 언급을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옷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들의 extended skin 연장된 피부다. 뭔 얘기하려지 조금 더 볼게요. wheels 그리고 바퀴라고 하는 것은 extended feet 연장된 발이다. 또 카메라랑 텔레스코프니까 망원경이잖아요. 이거는 extended eyes 눈에 연장된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 쌤 이게 앞에 나열된 뭐 옷이니 바퀴니 카메라니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발명품 아닙니까. 그렇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발명품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신체의 연장이다. 뭐 이 얘기를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our technological creations 이렇게 아예 이야기해줬네요. 우리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창조물들이요. our great extrapolations니까 정말 훌륭한 그런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의 연장이에요? of the bodies. 우리 신체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글에서는요. 신체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을 해줬냐면 that our genes build. 우리의 유전자가 만들어낸 그 신체의 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샘 그러면 우리의 신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유전자가 구성을 한 거고요. 그렇지. 이 신체의 연장이 어떤 그 기술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읽으니까 그럴 듯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어디로 갈까 한번 보겠습니다. The blue print for our shells. 우리의 어떤 겉 껍질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spring 여기선 봄 이게 아니고 동사로 쓰였으니까 어디에서 막 샘솟아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으로부터 나온대요. 정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가 앞에 전혀 이어질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a 단락이 박스 뒤에 올 수는 없겠고요. b를 한번 가볼게요. in this way 이러한 식으로. think of a as b. a를 b로 생각할 수 있어요. 기술을 우리의 연장된 신체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끝에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b로 이어지는 거 완전 괜찮은데요. 자 그 다음에 c를 한번 보겠습니다. a closer look. 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reveals the flaw. 결함이 하나 있대요. in this analogy. 어떤 이러한 비유에 있어서는 결함이 좀 존재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결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 얘기를 뒤집는 거잖아요.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사실 c 단락도 뒤에 올 수 있어요. 뒤에 올 수 있는데 일단 이 사람이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신체 기술이라는 게 신체 연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와야지. 이 얘기했다 비판했다 다시 그 얘기했다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b와 c의 상대를 순서를 보자면 b가 먼저 오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스 끝 내용이랑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기술의 신 연장된 어떤 신체로 우리가 볼 수 있대요. 그래서 during the industrial age 우리가 어떤 이 산업화 시대 동안을 생각을 해보면 it was easy 상당히 쉬웠다는 거예요. 뭐가 쉽습니까? to see the world this way.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가 쉬웠어요. 어 맞아 기술은 신체 연장이야 이렇게. 스팀 파워드 셔벌스 우리 스팀 파워드 셔벌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땅 파는 그 굴섭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커모티브스라고 하는 건 뭐 기관차고 뭐 티비 아니면 뭐 지렛배라든지 기어스 뭐 여러 가지 장치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어쨌든 기술품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워 아 패뷸러스 정말로 멋진 우리의 외골격 이게 앞에 말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 신체 연장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turned man into superman 우리 인간은 정말 슈퍼맨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바꿔 놓는 것이었어요. turn a into b라고 하는 거는 a를 b로 바꾸다 이겁니다. 자 b 단락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했고요. b 단락은 사실 박스 문장에 대한 부연이었죠. 근데 a 단락이 오기에는 아직 일러요. 왜 정신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가 끼어들어갈 단서가 여기 지금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박스 단락에 대한 부연도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려나 보다. 그래서 c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그럴 듯해 보이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유에 있어서는요. the extended costume of animals. 어떤 동물들의 연장된 costume이니까 원래는 이제 의상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인간의 신체가 연장됐다라고 했듯이 이렇게 어떤 동물들의 신체가 연장됐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is the result of their genes. 뭐의 결과물이라는 겁니까? 이거는 유전자의 결과물이래요. 잠깐만. 지금 동물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신체 연장이라고 하는 걸 뭘로 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유전자에서 나온 거야. 라고 볼 수 있대요. they inherit the basic blueprint. blueprint라고 하는 게 이제 청사진이잖아요. 청사진이 있으면 고것대로 집을 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요. inherit이니까 이 물려받은 거잖아요. 이 어떤 기본적인 청사진. what they make 그들이 만드는 거 그들이 만드는 게 여기선 뭐겠어요. 그치 이 동물의 신체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는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창조물들 이것이 사실은 이것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얘네들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다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동물들은 이게 유전자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인간의 경우엔 뭐다. 인간의 경우엔 이게 유전자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extended costume of animals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들이 엄청나게 큰 개미 집을 지어요. 그랬을 때 그 개미 집을. 개미의 신체 연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미가 그 집을 왜 지었어요. 그 자기 그냥 본능에 따른 거죠. 그게 유전자 속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 얘는 그냥. 그냥 본능에 따라서 그 집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유전자로 동물의 몸이 만들어지고 그 동물이 또 그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뭔가 자기가 살 집이나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이거 신체 연장이라고 보는 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거 유전자가 시켜서 한 거 아니지 않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카메라를 발명했을 때 그 유전자가 시켜가지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껍질에 대한 청사진 아까 신체 연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청사진은 spring from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our minds 우리의 정신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의 mind는 뭐에 대조되는 개념입니까. 그치 유전자에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인간은 유전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정신. 여기에서부터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which 이것이 이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may spontaneously 정말 자발적으로 create something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뭔가는 어떤 뭔가예요? none of our ancestors ever made. 우리의 조상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만들지 않았던 혹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걸 만드는 거예요. 개미가 개미집을 짓는다 그랬을 때 그 개미의 조상도 개미집을 지었을걸요. 인간의 창작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is an extension of humans 인간의 연장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it is not an extension of our genes 그건 우리의 유전자를 연장한 게 아니죠. 뭐를 연장한 거예요? not but 요렇게 되는 거고요. 어부가 요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our minds 우리의 정신을 연장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the extended body for ideas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우리의 신체의 연장. 이 뭐예요 아이디어에 대한 신 연장된 신체이다 이게 뭔 얘기지 옥쌤 계속 정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디어를 위한 신체가 뭐겠어요. 그게 우리의 마인드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우리의 마음의 정신의 연장이라는 이야기를 요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끝에 표현을 이해 못했더라도 갑자기 여기서 딴 얘기할 이 이 리가 없으니까 앞에 거랑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되겠구나 여러분이 이제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요 b c a가 되겠고요 정답은 삼 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안에 목이 다 쉬었어요. 나름 열강을 했지만 워낙에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드셨을 겁니다. 화내지 마시고. 삼 일 잠깐 텀을 두신 다음에 다시 깨끗한 지문 정독하시고 자료실에 있는 자료도 보시고 그리고 다시 공부하러 오시면 또 얻는 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